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 맛집 봉구발이 떡볶이인데요. 이곳은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곳이라 저도 포장으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봉구발이 떡볶이 메뉴판이고요. 저는 시그니처 세트 메뉴와 흥대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쌀가래떡과 꾸덕한 매콤달콤 소스가 입안을 꽉 채우는 봉구발이 떡볶이라는 기자가 됩니다. 이렇게 포장해오니 우리집 그녀가 제일 좋아하네요. 봉구범벅 슴대 유브롤 봉구떡볶이 어묵 봉구가래떡볶이에서는 유브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촉촉한 유브롤은 와사비를 살짝 올려먹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봉구가래떡볶이는 메인이 바로 가래떡볶이인데요. 매운단계 조절이 가능하구요. 양념이 떡에 잘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요건 떡볶이 안에 들어있는 어묵인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매우 일품입니다. 떡볶이 주문하면서 어묵이 빠지면 서운하죠. 국물도 시원하고 어묵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봉구떡볶이에서는 또 기대되었던 건 바로 요 매콤 어묵 본벅인데요. 찐덕해 보이는 양념이 쏙 배어 더욱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묵은 넓적한 사각어묵으로 만들었구요. 와 한입 베어무는 순간 쫀득쫀득 매콤 단단한 맛이 매우 매력있었습니다. 자꾸 손이 나는 맛 다음은 깻가루가 듬뿍 뿌려져 있는 순대인데요. 순대도 쫀득하면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특별했습니다. 어찌나 쫀득하던지 한번 먹어보고 먼저 가냈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맛집 봉구가냐떡볶이 간식 야식으로 추천 포장 배달 어플로 한번 주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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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